도깽이나 딴딴로이터 도깽이나 딴딴로이터 다린이한테 조금 미안한데 그치? 다린이는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거죠 앙!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깽이랑 우리 다린이 지금 씻고 나와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린이가 오늘 저녁을 많이 못 먹었잖아요 먹긴 먹었는데 오늘 많이 못 먹어서 다린이가 배가 고플 것 같거든요 라면 먹을래 다린이 몰래 라면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왜 다린이 몰래 먹냐면 다린이는 밤에 뭘 먹고 자면 배탈 나고 잘 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린이는 밤에 먹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몰래 어쩔 수 없이 다린이를 재우고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린이 씻고 있는데 나오면 다린아 다린이 재우고 몰래 나와서 먹자 자면 안돼 잠들면 안돼 알았어 파이팅 파이팅 딸이 다 씻었어? 응 다 할 건데 안경 왜 써 응 응 가자 누워 누우세요 불 끈다 가자 가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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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일본에 가서 되게 신기한 라면을 사왔거든 뭐야 뭔 소리야 아 밖에 비와 비오는 소리 어떤 라면이냐면 펠로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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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맵지도 않아 이거 딱 어린이 사이즈야 이거 조그맣고 콩토츠라메이라고 일본에서 유명한 매우 맛있는 라면이 이거 먹자 이거 그려줄게 이거 어떻게 하지 저기 야야야야 배란 따가서 너한테 넣어놔 물 끓인다 물 끓인다 저는 그동안 화면 물을 올릴게요 어? 뭐야 얘 어디갔어 잔아라 어디있어 잔아라 어디있어 거기서 구워해 빨리와 뛰어다니지마 왜이렇게 뛰어다니 가만히 앉아있어 빨리 앉혀 앉아있어. 물 끓는 동안 생라면 ASMR 어때? 어때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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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자. 진짜 안 들어야 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주주 가도 갈게. 내 얼굴 닿는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지금. 주세요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무슨 맛이야? 이거 뭐지? 부셔 부셔 맛. 부셔 부셔 맛이야? 진짜 배고파구나. 드디어 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. 드디어 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. 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. 어떡하지? 안 뜨거워. 맛있어? 진짜. 응? 무슨 맛인지 말을 해줘. 부셔 부셔 부셔. 부셔 부셔. 그런 맛이야? 그거 맛 없는데? 엄마 한번만 먹어봐도 돼? 홀로카. 할로 키티라면입니다. 맛있지? 우와. 진짜 맛있어. 하나만 더 먹을게. 너무 맛있어. 한 개도 안 맵고. 여기 보시면 건덩이 수프가 하나도 없어요. 나린이가 건덩이 수프 되게 싫어하거든요. 완전 나린이 맞춘다 그랬는데? 맛있지? 어떡하냐 이거? 많이 안 사왔는데. 한국에 팔지도 않던데. 한국에 팔지도 않던데. 너무 맛있어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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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하는거죠. 너 다 먹을거야. 아이고 잘 먹는다. 달인이한테 조금 미안한데. 그치? 달인이는 다음에. 라. 네. 알아. 최대한 우 cogn equivocu n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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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랭이야, 저녁을 조금밖에 안 먹었어. 아 진짜... 헬로키티라면 먹고 있었어. 되게 맛있어. 진짜. 어! 옆에서 먹었다. 와, 맛있겠다. 맛있지, 이거? 다행히, 다행히. 내 생각에서 써볼게. 아, 아니, 더 먹자. 노는 거 아예. 나린도 어차피 이거 다 먹으면 안 돼, 너무 많아서. 나 찾아. 자야 돼서, 그렇지? 낮에는 괜찮은데? 나린이가 네. 이 영상 보고서. 네. 삐지는 거 아니야? 삐질 거예요. 근데. 뭐? 나린이 잠자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되잖아. 아.. 맛을 끓여주면 되지. 맛있었어. 배불러 이제. 잘 수 있겠어? 알았어. 우리 한 10분만 앉아있다가 딸이 깨기 전에 얼른 들어가서 가자. 딸이 여러분, 우리 딸이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잘게요. 딸이 미안해, 다음에 끓여줄게. 딸이 여러분, 잘자요. 안녕. 구족해 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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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